시작! 시작! 호기씨! 호기씨! 무서워! 불안! 겁을 질리다! 소름! 무서움! 머리가 가려워! 멘붕! 떨리! 패스! 글자수 얘기해도 돼? 예쁜 차! 귀여워! 사랑스러워! 정답! 불안! 정성수! 긴장! 똥마려! 급똥! 급해! 급똥 아니야! 은혁이가 완전 힌트야! 야, 은혁이가 완전 힌트야! 야, 내가 맞아! 불안! 급함! 초조함! 떨림! 네 글자야, 네 글자! 긴장! 네 글자, 네 글자! 패스! 어렵다!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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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 뭐야? 한 거 아니야?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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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 초조함! 정답! 떨려! 정답! 초조 맞아요! 기뻐! 빨리! 행복해! 행복해! 상큼함! 맞았어, 맞았어! 상큼함! 맞았어, 맞았어! 10초 남았습니다! 10! 9! 8! 7! 뭐야? 6! 8! 7! 6! 뭐야? 화나스 화나스 째려보기! 야, 아이린한테! 널 죽일 거야! 나 죽일 거야! 1! 나 죽일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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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예린 씨는 총 네 문제를 맞았습니다! 아니야, 어렵네! 문제가 어렵다! 자, 이제는 위치를 좀 바꿔주시기 바랄게요!